1. 둘이 잘 잡은 것 같다. 아니 뭐야? 나 진작에 볼 때 데뷔할까? 아니 왜 이렇게 잘 춰? 여러분도 하이파이브. 자꾸. 막는. 자꾸. 콩팡팡 님 구독 10개월 감사합니다. 오늘은 걸포에 스트라이크 3회. 오늘 계속 피오고. 오셨습니다. 저는 배틀그라운드 방송을 하고 있는 피오라고 합니다. 우리 둘 다 볼링 비주얼을 전혀 할까봐. 스포츠 비주얼 같아요. 근데 피오가 예전에 볼링을 조금 쳤었대요 여러분. 한 7개월 열심히 쳤는데. 에버리지 170정도. 최고 점심. 240점. 나보다 낫다. 왜? 기억이 안 나지 당연히. 난 240이면 내가 조금 더 잘 친다. 동비가 고소해요. 나는 풀 장비야. 나는 신발도 낼 거고. 공도 낼 거고. 근데 피오는 지금 신발도 여기. 공도. 내가 급하게 그냥. 물어보니까. 하나 빌려주시더라고. 공부에서 다닐 게 아니여가지고. 오늘은 내가 더 잘 치긴 할 건데. 누가 더 잘 치는 것보다는. 같이 잘 치러야지. 오늘 칠 거는. 앞에 두 판 연습을 하고. 마지막 한 판만. 이제 기부가 들어가는데. 스페어는 5만원. 스트라이크는 10만원. 이제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컨텐츠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좋은 의미입니다 진짜로. 저희 내깃발을 배웠어요. 연습도 쳤는데 스트라이크 썼어요. 연습해놓고. 필리 좋은지. 근데 참고 난 스트라이크를 못해. 나도 근데 스트라이크보다 좋대요. 어. 국보라고. 진짜 그만 쳐. 스트라이크가 아니라니. 아쉬운데. 뭔가 내가 이길 것 같아. 아니야. 아 누나 공지 댓글에. 국보라는 게. 아홉 개만 맨날 쳤던 거봐. 맨날 아홉 개만 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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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털어가지고 스팅 주는 게 돼 아 이제 된다고? 어 이제 뭔가 강을 쳐준 거 같아 아 그래? 쳤다 미션 주세요 이긴 사람 몇 개에서 숨기면서 주시면 안 돼요 그럼 너 진짜 이약공부 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난 돈이 걸려요 잘해 나는 돈이 안 걸려 있으면 뭐가 잘 안 돼 진짜 돈이네? 어 나는 뭔가 걸려있어야 좀 더 집중력이 올라간다고 그래야 되나? 집중 안 하는 거 같았어 점수 차이가 지금 175에 97 내가 핸디 조금 줄게요 핸디 20점 줄게요 저도 되겠어? 10점 진짜로? 어 원래 넌 이길 것 같다 야 여러분들 둘 때 더 받는 거예요 원래 맞아 이런 거 거절하는 거 아니에요? 여절하면 안 돼 이런 거 너는 원래 이런 거 좀 나 좀 약간 더 이상해서 아 너 괜찮아? 그 시점은 받을게요? 막 이랬는데 오빠 맨날 지 우회 이긴 사람 스페어 스트라이크당 100개 어? 내가 한 번 쳐도 될까? 어? 아 너가 먼저 해도 돼 아 갑자기 갑자기 여기 심심 나 아 솔직히 지금 너무 못 잡겠어 아! 아직까지 가면 안 잡혀 나이스 나이스 나이수 나이수 아! 과연 후우 kea 제발 스페어 치지 말아 아 이건 그냥 쳐 맞아요 이거 좀 눈 가보신다고? 다진가마저 넘치는 것 같은 아무리 봐도 과연 너무 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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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스로 지나가네 진짜로. 어떻게 해? 어? 어? 나 끝자락 갈다 와. 피타이브 늦출 세호가드니. 아 공산 33객.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진짜 이거. 잘했다. 잘 친 거 잘 친 거니까. 어 잠시만. 아니 뭐야. 잘한다. 나 원래 잘 치는데 나중에 기복이 엄청 심해. 어? 10점 만 들어줘. 10점 만 들어줘. 10점 만 들어줘. 10점 만 들어줘. 나 지금 덩고를 탑지 치면 못 따라와. 30점. 나 진짜 50까지 줍시다. 아니 아니 30점. 자존심이 허락하지 못해. 제발. 10점 만 들어줘. 아니 뭐야. 아니 뭐야. 아니 뭐야. 탈피해요. 아 나 이제 마음이 편하네. 아 오늘이니까. 오늘 2점 넘어 보는 건가. 뭐지? 아. 와 나이스. 역시 승부욕이. 아 갑자기. 나도 타끼신다! 다이스들은 무슨 이미 졌다던데? 아니 안 졌어! 여러분 안 졌어요. 질로부터 치면 따라갑니다. 길 잘 잡은 거 같다, 여기. 아니 뭐야! 나 진작에 굴리수고 데뷔할까? 아니 왜 이렇게 잘 쳐? 굴리수고 데뷔할까? 여러분도 한 5라이브! 빨리 다 하고 있는데? 아니야 나 원래 핸디가 150, 160이야. 우와 잘 들어간 거 같은데? 하지만. 그게 다 나왔네. 팔이가 문제인 거 같아. 어 섰다! 이거 스트라이크 치면 몇 번째 곧 승리 오시면 안 되잖아. 봤죠, 님들. 메카라 포장 왜 이렇게 잘 하는데? 아 이 뭔데 진짜? 203점. 100점 channel 쳐다네? 탑 어 나 가만히 있겠니깐! 선모에 기누 Bert 근데 뭉친 게 뭐야? 아픈 거 아니야? 안 아파! 근데 그래? 배그 하면서.. 어제 볼링 쳐가지고 어른 몰랐나? 원래 이거 볼링 치면 어? 나 간만있어 이간 손목에 두 눈 묻혔어 근데 뭉친게 뭐야? 아픈거 아냐? 안 아파 너 그래갖고 배그 하면서 어제 볼링 쳐가지고 손목 아파가지고 아 근데 몰라 누나? 원래 이거 볼링 치면은 배그 할 때 감동 안 잡혀 니 바그만 갈래 진생에 들어간다? 응 진생에 들어간다? 응 괜찮은다 아까 그렇게 참고 아잇 불안간이면 안 돼 누나 편한대로 하는대로 하란 말이야 어? 어? 아깝다 아깝다 딱 저게 났네? 맨날 템피냐 무슨 소리는 저도 제일 어렵지 않나? 치는거? 응 그치 너 딱 걸쳐야되잖아 쳤다 나이스 아 아 아 아싸 우선자리도 사라졌어 뭐야 뭐야 너 나이스 10만원 정리 하이파이브 나이스 나이스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보여주나? 아 아 까비 그래도 스페어 가는게 내가 봤어 이거 어떻게 했지 여러분 손에 빠졌다 다음판도 두파로 바꿔야겠다 왜요? 세팔 세팔 안하고 두팔 얘기했어 아이 연습을 어 대단하네 어 어 갔다 간거 같은데 가자 아아 아 뭐지? 인간 일부러 그러는거 같은데 지금? 우와 아 다시 아 아 아 20만원 기부러 내가 해줄게 아 나 진짜 하낭 치고 가야겠다 나이스 여러분도 하이파이브 1 3 2 1 3 3 체력이 있어 3 2 1 1 5 근데 나는 오늘 50도에 갑자기 걱정했어 아 진짜? 난 스트레이크 내가 진짜 못 치는 편이여가지고 근데 스트레이크 내게는 쳤어 근데 어제는 왜? 아니 어제 아까 전에 전반은 왜 어떻게 덜 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딜을 잘못했다 오늘 해가지고 제일 잘 침판 쳐달라고 하는데 근데 신기한 게 충성 걸리는 게 잘하더라? 귀신같이 덜 거라던데? 여러분이 안 고르고서 그런 거 아니지? 립게임 하라고요? 근데 안 해주실걸? 네 그건 있어 립게임 해도 못 칠 것 같아 저렇게 맞아 지금 너무 주저다 힘이 빠져가지고 고치실 수 있으시겠어요? 다시요? 한 번씩 더? 다시 했는데 이거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60에서 시작 아 시작이요? 오만에 자신을 칠 수 있는데 어? 그건 당연히 가능할 홀인데요? 맞고 넣어준다 제대로 칠게 나를? 진짜 제대로 칠게 나 너무 아까워가지고 진짜 집에서 꾸며놀 뻔했는데 자 넣자 제발 잠시만 내가 벌써 10총 채웠어 아 잠시만 뭐 하는 거야? 자세요 뭐 하는 거야? 자세요! 뭐 하는 거야? 뭐야? 던지는 거야? 나.. 던지는 거야! 잠시만요. 어? 설마? 아니 갑자기 왜 잘하는 건데? 나 지금.. 좀 시원하지? 갑자기 왜 잘하는 거냐고? 기모아서 치고 있어. 내가 한 판 잘하고 한 판 못하는.. 젊어로.. 괜찮아! 까비! 오! 근데 갑자기.. 버려졌다, 진짜로. 25! 나이스! 너 스프레이버 한테인데? 빠졌어. 너 빠졌는데 잘졌다.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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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 아우스 보셨래. 오일 왔겠다. 오케이. 빨리 간버리면은.. 채운다. 빨리 간버리면은.. 파이팅! 어? 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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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잘하긴 한다. 잘한다. 잘한다. 어떻게 어떻게.. 꾸역꾸역이긴 하지만.. 기부금을 뺀 건 오늘.. 고맙습니다. 와.. 100만 원.. 솔직히.. 볼링 안 힘들지 않았거든? 너무 힘들어. 재밌지 않아? 오랜만에 치니까? 재밌어. 또 치고 싶어졌어. 그냥 공사가지고. 맞아. 제대로 치고 싶지. 배워가지고. 오늘 이렇게 아프리카 지원을 받아가지고 또 볼링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키워드 고맙다 나와도 돼. 감사합니다. 나오기 힘들었을 텐데. 아니야. 구름 와야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마워요. 안녕. 안녕.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이파이브 여러분들. 안녕. 여러분들도 하이파이브. 안녕. 안녕.